뒤집는 거에 맛 들리신 1인 뒤집기를 100일 전에 하시는 역시 운동신경은 타고났네요 그죠? 저기요!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오늘은 아기와 놀아주면서 할 수 있는 아빠 운동루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운동루틴의 장점은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천천히 집중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엄청난 자극을 줄 수 있고 아기가 커지면서 중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과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조금 더 컸다면 깨르르 됐을 텐데 지금은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좋아하긴 합니다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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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 2분때문에 6시로 할 수 있다. 2분때문에 6시로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신나셨어요? 네? 왜그래? 왜그래? 여기 헬창아빠. 헬창아빠들은 그렇게 재우면 안되죠.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밖에 나갑니다. 1층부터 꼭대기까지 계단 타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 탈 때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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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기도 재울 수도 있고 우리 헬창아빠들은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1석 2조. 얼마 좋습니까? 토닥 토닥 하는 거.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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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토닥 토닥 하면서 저는 다이어트 유산소 하는 겁니다.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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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토닥 토닥 토닥. 오늘은 엉덩이 포기할 수 있다. 첫 구독자님들께 경례. 딜. 등. 치즈 1kg 먹었더니 혈관이 미쳐 날뛰기입니다. 내추럴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랐다. 이게 확실히 평일에 타이트한 식단 같고 하루 이렇게 먹었다고 아니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짜잔. 지금 외출할 건데 바로 핑크 덤벨 룩입니다. 핑크 덤벨. 핑덤룩. 이루커 하면서 외출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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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덤 나가자. 핑덤룩. 목욕물은 따뜻하신지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발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먹방 해주세요. 발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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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먹방 매달먹방. 발 adverse. 발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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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seen 발먹 prime clayкYE이이이이히어. sea 상 soci darling. 발먹방있는 상처. 아아아아아 ㅋㅋ ㅋ 갑시다 그 탈퐴 옥학교수학 왜 이렇게 잘 타? 와 점프스쿼트 이게 바로 점프스쿼트 차렷 차렷 경례필 똥 보시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게 아주 신난다는 뜻입니다 세번째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합니다 바로 가방입니다 처음 하는데도 역시 울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즐겁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서 아기와 놀아주고 교감하고 아빠는 몸도 좋아지고 엄마는 쉬고 그러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좀 잠깐 해볼게요 아침 인터뷰 저 선생님 혹시 부종 오셨나요? 얼굴이 이렇게 땡땡 부으셨죠? 아니 얼굴이 무슨 자 지방암난 0이니까 일단 맵지? 맵지? 아 이거 좋다 나중에 이걸로 아기과자로 로딩할 때 이걸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각도 하죠 은근히 언니 뭘 먹고 싶어하는거야? 얘가 먹고 싶어하는거에요 얘가 먹고 싶어하는거에요 내가 먹는게 아니고 얘가 먹고 싶어하는거에요 너가 먹고 싶어하는거지 무슨 기분이구나 저희는 지금 어떤 사람을 같이 바꿨어요 도착한 김좋아 매일 음료가 칼국 오직 I can feel it in the head tonight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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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 출동 간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뛰 종ищ하러 왔습니다 모줌네icted did don't say that 짜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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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이 튀어나와 야 먹는 거 아니야 이제 마라톤 뛰어갖고 2키로 빠졌던데 2키로 왜 그래 너 이거 맛있는데 맛은 나긴 빼울래? 볼래? 볼래? 별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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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합성 근합성 남기면 근손실 남기면 근손실 남기면 근손실 남기면 아 근손실 우린 이런거 해야돼 아니 세아야 넌 다른거 놀필없어 우리는 이런거야 우리는 이런거야 다른거 놀필없어 냥냥펀치 냥냥펀치 박수 박수 스쿼트 스쿼트하고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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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ship 스쿼트 스쿼트 조율 스쿼트 치 스쿼트 구독자님께 대여 국내 필둥 그리고 이제 아기랑 11월 말쯤에 같이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해야 돼. 응? 다이어트 슬슬 들어가야 된다. 너도 들어가야 돼. 알았지? 너도 이제 곧 다이어트 할 거니까 너도 다이어트 들어가야 돼. 바디 프로필 같이 찍어야 돼. 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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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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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안한다.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 멍멍이. 멍멍. 멍멍. 어우 싫어 싫어. 멍멍 싫어. 마지막. 뱀. 돔. asta. 뱀. 그건 저 이 취향이야? 뱀 꽉. 저는 이 취향인가봐 뱀. 뱀 꽉. 뭐야? RCN *** 찾! 첫 구독자님께대요. 방송 전에 형래! 헤이브! 둥!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운동 방송 중인데 아기가 온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저는 육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육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기 돌보는 거예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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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는 바로 베이비컬! 아기가 올 때는 바로 베이비컬 해주면 운동을 고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헬스다. 아시겠죠? 여러분 헬스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희는 외출해야 돼서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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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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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척 하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어깨 운동 좋았어 아아 아아 근데 이제 봐요 새 아빠 아 아아 아빠 새 안냠냠냠냠냠냠 아빠 주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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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화이팅 새아 바이퍼필 화이팅 짠 해 짠 짠 바이퍼필 잘 찍을 수 있어? 새아? 뜬 찬 자녀를 원 셋 다들 도착 가뜩 자 자라 자라 자 자 자! 자 우리 왔어 좋다 와 먹지로 하자 이어가자 이어가자 자 자 채연아 봐봐. 아빠 봐봐. 아침 먹으라고 했어? 깔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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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5야? 5대 5?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법무대 expos feed 주문하는 4층 공부는 2층 욕구 욕구 이렇게 욕구 요리바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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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렇지 좋았어 올라가 업 그렇지 그렇지 범베이컴 범베이컴 자 데드리프트 해 우와 빈바는 안 돼 중량 꽂아 중량 꽂아주세요 바다를 뽑을 수 있어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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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쇠야 중량 줄게 쇠야 중량 줄게 우와 쇠야 중량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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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쇠야 중량 꽂아